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의 공략주는요 네 오늘장 공략주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된 장비업체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소재는 조금 불안하고요 소재나 그다음에 그 완성 제조업체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더 이런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아마 수익구조가 조금 나빠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자야 장비업체는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직접적인 소재 관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약간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소재나 완성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2차전지 이런 관련돼서 올해 내내 이제 계속 그 공장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뭐 스위스의 노스볼트나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유럽의 이런 이제 배터리 업체와의 이제 계약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전일 뭐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시범 라인을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 cis 같은 경우도 관련된 전고체 쪽으로 뭐 전해질이나 전극 관련돼서 상당 부분 기술 개발 진행 중에 있으니깐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 공략주로 꼽아 주셨네요 자 오늘장에서 지금 3%대 낙폭입니다 지금 시점 괜찮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최근 들어 외국인이 지금 11일 연속 지금 승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4,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선전은 12,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유입 괜찮다라고 보시네요 14,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